주모님 형 때문에 돌아가셨다 말하면 뭐하니? 내가 쓰면 붙으면 그만인데 청소 그만 떨고 자자 그래 잘 자라 그만 좀 뒤척여 시끄러워서 그림을 못 보겠다 알았다 이 기지배야 오랜만에 삼성이랑 자는 건데 꼭 그렇게 구박을 해야겠냐? 제대로 된 구박이 뭔지 보여주기 전에 얼른 잠이나 주무시지 알았다 응 아 좀 안되겠다 물이나 마시고 와야지 우리 송아는 여기 사는 게 좋지 응 엄마랑 사는 게 좋아 여기 사는 게 좋아? 당연히 엄마랑 사는 게 더 좋지 우리 송아 엄마랑 같이 살까? 아빠가 너 데리고 오래 같이 살자고 우리 같이 살자 이제 정말이야? 진짜 정말이야? 나 이제 엄마랑 같이 사는 거야? 응 엄마가 집 알아보고 있어 진짜 거짓말 아니지? 나 진짜 엄마랑 같이 사는 거지? 응 여기보다 더 안 좋은 방일 거야 응 날 엄마만 있으면 돼 엄마랑 같이 사는 게 제일 좋아 응 나중에 나중에 엄마가 돈 많이 벌면 그러면 우리 송아방 예쁘게 꾸며줄게 어떻게? 분홍색 다 뒤에 공주같은 숟대도 놔두고 태아노도 한 대 놓을까? 어? 거기다가 책상도 놔줘 좋아 좋아 책상도 놓고 또 뭐 놔줄까? 트리 인형 사줘 인형? 저 인형 몇 개 사준다 많이 알만해 다 적어봐 엄마 다 가져와 잘했어 됐어 이예 좋아? 좋아 좋아 웬일이세요? 오늘 우경이네 잘 다녀왔니? 그게 궁금해서 여기까지 올라오신 거예요? 우경이가 나 만났다는 얘기 안 해? 정말 안 했나보네 내가 얘기하지 말라고 안 하더니 니들 정말 가까운 거 맞니? 무슨 얘기를 하신 거예요? 그건 우경이한테 가서 물어봐 엄마 삼촌한테 나 가는 거 말했어? 말했지? 우리 집은 어디야? 아직 안 정했는데? 이 동네에서 살면 안 돼? 엄마 일하는 데는 먼데잖아 그쪽에다 잡아야지 소아 엄마 지금 가요 애들 올 때까지 소아 좀 부탁드려요 아저씨 어? 또 맡겨? 여기까지 폐를 끼쳐서 죄송합니다 조심해서 잘 가고 저만간 또 보자 네 엄마 잘 가 엄마 빨리 올게 성 걱정은 마세요 제가 더 잘할게요 네 언니가 있어서 더 안심하고 가요 네 성원아 아빠 일 구해주면 전화할게 성원아 아빠 일 구해주면 전화할게 엄청 배달 일 구했다면 아 저기 지금 다